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 진격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지? 어리석은이라고. 리더의 자격은 바로 공포다. 두려움이 조직을 이끄는 열수인 것이지. 고양이 새끼! 언젠가 지집어주마! 그게 아니지! 우수한 참모들과 함께해야 우리 리더가 아니야! 그렇게 시켜라! 된다고... 조직의 힘은 자율성에서 나오는 법. 리더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리더의 자격은 단 한 가지! 지구와 사람과 동물 유무늬가 있다. 그래서 인도 기러기의 영문은 바 헤디드 구스다. 깃털의 빛깔은 흰색, 회색, 흑갈색이며 이러한 색조합 때문에 우아한 기러기로 알려져 있다. 보통 호수나 늪에서 서식하지만 사실 고립된 지역이나 섬을 더 선호한다. 고공 비행은 물론 땅 위에서도 잘 걷는다. 10시간만 더 걸어볼까? 추가로 매우 뛰어난 수영 실력도 가지고 있다. 수영만큼 쉬운 것도 없지! 평소에는 낮은 콧소리를 내며 여유를 즐기고 출출한데... 주먹이는 샐러드 먹을까? 식물성 음식이지만 피로에 따라서 야간에 사냥을 시작해 볼까? 애벌레, 지네, 지렁이 같은 거기냐! 무척초 동물을 사냥한다.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마! 받아라! 또 때때로 갑각류를 잡아먹기도 한다. 뭐라고? 잠깐만! 인도 기러기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콜로니! 바로 콜로니를 조직한다는 사실이다. 콜로니! 콜로니를 조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인도 기러기는 치킨 카레 맛이 나요! 첫 번째는 정말 맛있겠는데?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두 번째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여정의 준비다. 인도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철새다. 자! 자! 집자! 가을에 중앙 아시아와 인도 사이를 알아서 이동하는데 V자 대형을 이루어서 바람의 저항을 줄여 70% 이상 비행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비행 중에 리더의 역할이 무척 중요한데 고도 6,437m에 8,000km의 이동거리 게다가 낮에 강풍을 피해서 강행하는 야간 비행까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리더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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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동료가 추락했다! 실제로 인도 기러기는 나고된 동료가 합류할 때까지 지켜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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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때문에 리더의 계획이 엉망이 돼버렸네. 먼저 가! 곧 따라갈게! 아니! 자! 이제 리더가 교체됐으니까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지? 우선 휴식을 취할 건데 리더의 생각은 어때? 리더의 자격은 다 함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끄는 것이다.